가을의 피는 앙증맞은 꽃 메리골드를 수치화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꽃은 특히 시력에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혈압에도 좋다고 합니다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꽃을 말려서 수시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케치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 꽃의 특징은 꽃잎의 가장자리가 노란색 얇은 테두리로 둘러 쌓이는 게 특징입니다 테두리만 먼저 노랗게 손으로 그린 다음에 빨간색 안을 채우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노란색 바탕채를 먼저 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을 전체적으로 먼저 칠해 준 다음에 안에 빨간색으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색을 충분히 깔았으면 살짝 마를 동안에 꽃 잎사귀와 꽃 받침대를 녹색이어로 색칠을 해줍니다 먼저 칠한 노란색이 살짝 마르면 주황색, 빨간색 등을 섞어서 꽃잎을 칠해주면 됩니다 하나하나 꽃잎을 정성스럽게 색칠을 해줍니다 빨간색이 너무 튀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죠 그림에서 어느 한 부분이 많이 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완성이 되어야지 안정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앞쪽에 있는 꽃이 거의 완성이 됐으면 이제 뒤쪽에 있는 꽃들도 색칠을 해줍니다 스케치할 때도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뒤에 있는 꽃들은 앞에 있는 꽃처럼 선명하고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못 그려줘야지 뒤로 쏙 빠지는 느낌이 잘 듭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느새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꽃의 포인트를 좀 확실히 잡아주면 그림에 힘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꽃잎들 사이에 떨어지는 그림자를 좀 표현해 줘야지 입체감과 공간감이 좀 살아납니다 뒤에 있는 꽃들은 좀 더 못 그리게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못 그린다고 해서 손을 안 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기본적인 과정을 연출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앙증맞은 메리골드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에 이쁜 꽃들 보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